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법 좀 보소 댓글 20개까지만 제한 휴대전화 150대 돌려가며 해소 댓글 조작해서 간다 오사카 오사카를 위해 돌려 매크로 유레카 출판하지 않는 출판사 입출금 내역은 빼곡하게 쓴 누름나무 월세 감당 의문 500만원 넘는 월세 다 내 대소문 아 또 꼬리 자르라고 지렁왔냐 아직까지 밤새도록 쫙 붙이고 조작질하네 너희 문방출제 더 더 더 불어 더 더 더 더 불어 더듬어 더 더 더 불어 더 더 더 불어 댓글까지 더 더 더 불어 더 더 더 불어 만져 더 더 더 불어 더 더 더 불어 댓글까지 댓글 조작 댓글 조작 댓글 조작 댓글 조작 댓글 조작 피스콘 모두 시크릿 텔레그램만 이용해야지 듣기면 우린 좋다는 건행이에요 오사카 송영사 자리로 드루킹이 저렇게 꽤 빡쳐 하는 거 보면 니들끼리 자리 갖고 나러 처먹다 배탈 뉴스 틀면 죄다 586 꼼꼼 좌빨 댓글로 열어만 들려도 문바들 빨리 잡아 지우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돼 문바 조작당 더 더 더 불어 더 더 더 더 불어 더 더 더 불어 더 더 더 불어 더 더 더 불어 댓글까지 더 더 더 불어 더 더 더 더 불어 만져 더 더 더 불어 더 더 더 불어 댓글까지 댓글 조작 댓글 조작 댓글 조작 댓글 조작 드루킹은 지가 대통령 단어 지켰다는데 대선 득클들 배우가 누군지 아냐고 하는 연락 주고 받은 새끼는 모른 척 놀인의 연기사 너랑 나눈 문자 수백 개 문자 내용만 해 고지 삼스패 이지태어 레그램 대화 창행 기사 제목 주소까지 존재 너는 화재 몰고 다닌 문화재 직근 인사 활활 탓해 관련이 없을 수 없으니 다 같이 수상 후보에게도 보고했다는 내용도 수상 넌 끝났어 문화재랑 만났던 시간문자 다 공개하자 피하십별 못한 검은집 어중이 옴줄리 교주 아 땡큐 베리 감사 니들 병신 사실 덕분에 드러나 쓰레기 정보 차파 5, 8, 6, 7, 거 윗대가리들도 댓글 조작 후 보고 받았어 적화 대치들 연관이 있다는데 캠페이는 당해서 조사라니 너무 조급해 마제도 생각 있을 테니 언젠간 노란 리본 달고 깨끗한 면 상하고 뒤로 더러운 짓 했었던 좌파들이 유스메인 장식하면서 묵밥 양신동 내가리 새끼들은 멘붕하게 해줄라리 곧 올 거다 더 더 더 불어 더 더 더 더 불어 더 더 더 더 더 불어 더 더 더 더 불어 더 더 더 불어 만져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불어 더 더 더 더 불어 데크 불까지 댓글 조작 댓글 조작 댓글 조작 댓글 조작 Yeah, this song to the end What up Now let all go Peace out Peace out